음악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품은 태신자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끝까지 전도하는 모든 해광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공동의회를 통해 임직 관련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장립집사 후보로 임무현, 윤석호 집사가 권사 후보로 최순희, 황금희, 이행자, 윤연옥 집사가 1차 투표에 통과되었습니다. 2월에 있을 교육과 시험에도 통과하여 모든 후보들이 임직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일 저녁 6시부터 윤석호, 조은하 집사의 사회로 2023년 성탄 행사 해광의 별이 빛나야 할 밤이 진행되었습니다. 남녀전도회의 스피드 드로잉쇼 영유치부의 쇼미, 시크릿밴드 초등부 프로그램으로 해광의 1년 퍼포먼스 SFC의 가장 큰 선물 영상 청년 우리들의 이야기 코람드오베드시다 중창단에 드디어 더욱 높이니라 찬양과 프로그램 사이사이 레크레이션을 진행하며 성도 간 교제의 즐거움을 누리고 빛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지난 1년 동안 해광에 함께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12월 25일 오전 예배는 성탄 감사 예배 및 장로, 장립집사, 권사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해광을 통해 걸어온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며 감사와 찬양으로 은퇴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예배 후 은퇴자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성도 식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걸음을 걸어가게 될 모든 은퇴자들을 위해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직분인 명식이 있으며 저녁 예배는 송구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저녁 7시가 아닌 9시부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니 1년을 돌아보고 결산하며 기도 제목과 뒤편에 준비된 송구영신봉투의 헌금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전도회 소식입니다. 1월 15일 월요일부터 17일 수요일까지 2박 3일간 제네바 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전국 여전도회 수련회 및 찬양대축제가 있습니다. 경향교회 석기현 목사님께서 주강사로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무난하느니라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전도 회원님들의 많은 동참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소식입니다. 평일 교육사역으로 배하나 청년이 초등부를 대상으로 한 7대 비전 책만들기 및 출판체험 해린이 작가단을 진행하였습니다. 영유치부와 1학년을 대상으로 조고은 사모님께서 베이킹 교실을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 시작된 교육사역이 유종의 미를 거두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주일학교 설교자는 이기홍 운동원입니다. 세워질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SFC 소식입니다. 1월 9일 화요일부터 1월 12일 금요일까지 제네바 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제69회 전국 SFC 동기수양회가 있습니다. 단위 목사님께서 주강사로 마태복음 12장 20절의 본문으로 나는 SFC다 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특별히 동기수양회를 앞두고 1인 1전도 운동을 계획하며 전도에 힘쓰고 있으니 SFC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풋살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장년부 2명, 대청년부 2명, SFC 6명, 혜린이 1명, 새친구 3명으로 총 14명이 참여하여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풋살모임이 전도의 장, 교제의 장이 되어 영혼을 세워가는 귀한 통로가 되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SFC 토요모임으로 단위 목사님과 함께 2023년을 돌아보며 폐계와 감사의 내용과 2024년 결단과 다짐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 이은경 집사님께서 간식을 찬조해 주셨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개수하고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SFC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SFC 설교자는 배도일 청년입니다. 세워질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미얀마에서 선교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12월에 있었던 행사 및 성탄 전도 축제를 통해 다양한 감사와 기도 제목을 공유했습니다. 미얀마 선교를 통해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열매를 맺어 가도록 기도를 요청해 왔으니 영적 최전방에서 사역 중인 성교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단임 목사님께서 안성혜 성도님, 이은경 집사님, 배도일, 이선아 청년, 이기홍 운동원을 대하나 손진주 청년을 신방해 주셨습니다. 영혼을 세우는 신방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결단하고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 SFC 모임 찬조로 KBND에서 볼링을, 최경락 청년이 간식을, 최애나 집사님께서 영화 찬조를, 손진주 청년께서 영화 간식을 찬조해 주셨습니다. 또한 윤석진, 임무현 집사님께서 6층 화장실 악취 제거 및 커피머신 배수관 세척 및 철거 작업을 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돌아보는 모든 사랑의 손길들에 감사드립니다. 1월 4일 오전 11시 전국교육자 신년감사 예배미 신년 할애회가 있습니다. 출타하실 두 분의 목사님과 교단 산하 지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청소봉사위원 최호석, 윤연욱, 윤석진, 최애나 집사, 다음 주 이국진 최미정 집사 안성애 성도, 식사봉사위원 강혜신 사모, 박옥자 권사 황금희 집사, 다음 주 이덕순 권사 김성미 이행자 집사, 주일 저녁기도 다음 주 최희룡 장로, 수요 예배기도 강혜신 사모 다음 주 박옥자 권사입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교회부 및 밴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